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9월 8일 오늘의 장전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대 증시는 모두 강세를 보이며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산업이 1.4%, 나스닥종합 2.14%, S&P500 1.83% 강세를 보이며 마감되었는데요. 이에 다양한 내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된 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국제유가가 급락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감소한 점까지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되었다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나스닥지수의 경우는 팔거래일만의 반등이라는 의미까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패드가 경제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공개하였습니다. 향후 경제성장 전망이 전반적으로는 약하다라는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물가상승률 또한 여전히 높지만 어느정도 완화되었다는 내용을 연준이 직접적으로 공개를 하며 증시에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라는 내용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압박은 최소한 연말까지 이어지리라는 전망이 대체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7월 상품, 서비스 등 무역수지 적자가 706달러로 전월 대비 12.6%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요. 현재 미국의 무역적자는 최근 4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적자의 폭은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제 유가가 급락하였습니다. WTI의 경우는 6% 가까이 하락하며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데요. 중국의 8월 그리고 미국의 7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되며 경기 침체 그리고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며 급락하였다는 내용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개장 전 국내 이슈입니다. 오늘은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 현재로서 달러 강세라는 투자 환경에서 차익 실현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각종 다양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 필히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집중호우 태풍 피해복구에 7,900억 원가량을 정부가 투입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태풍 흰남로 피해복구를 위해 7,905원을 집행한다는 건데요. 관련주로는 재해복구 관련주로 꼽히는 우원개발, 코리아 SE 등 종목들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김용재 소장의 실시간 무료 추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